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지금은 5시 44분이네요 어디 가세요? 비밀이에요 안녕 오늘 화장이 예쁜 김에 켜봤어요 안녕 안녕 빵화 류화 안녕하세요 어 댓글이 안 내려오고 있었네 어제 입학한 거지 맞아 이게 될까 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친구를 사귀었어 그리고 그 뭐지 그 스포 하나 하자면 오늘 진짜 웃긴거 웃겨요 진짜 웃겼어 얼탱이가 없었어 군 전역했습니다 아마도 우린 듣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다행이다 류수정 나랑 베프 할래? 그래 우리 베프 먹자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 다 나랑 베프인거에요 400명 가디건 예쁘네 내가 좋아하는 가디건 나 인싸라고? 나 왜 인싸지? 나 인싸야? 그래 나랑 베프 먹었다고 하고 다녀 아 그럼 저 동생인데 수정 누나한테 반말해도 되나요? 마음대로 해 우리 친구니까 여러분 나한테 궁금한 거 없어요? 아하 베프가 400명이라서 인싸라고? 아하 인싸등급 언니 유튜브 올려주세요 이번주에 유튜브 올라가요 일요일 일요일날 아주 기가 막힌게 하나 올라갑니다 니니가 너무 하고싶었던 그런걸 해요 소속사 어디 들어갔니? 아직이에요 그치만 좋은 소식 있으면 제일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한테 알겠지요? 고데기 뭐 써요? 저 필립스 맞나? 그거 쓰는 거 같은데 멤버들은 업로드 시간을 공유하냐고요? 아니요? 이게 될까 촬영 비하인드 알려주세요 찐 찐 힘들었어요 찐 아 처음 들어갔는데 너무 숨막히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는 장준이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닐까요? 그래서 이해하기로 했어요 저한테만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언니 팬미팅해요 알겠어 꼭 할게 둘 다 그 외향 누가 그 MC분들들 맞아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언니 소속사 리너스잖아 맞아 너무 너무 멋있어 흐흠 유튜브로 유튜브에 노예를 영상 올릴 생각 없으세요? 있어요 있는데 최근에 니니랑 저랑 둘 다 조금 바빴어가지고 계획은 많이 많이 해놨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막 녹음해놓고 못 찍은 것도 있고 불에 오늘 립 뭐 발랐어? 이쁘당 이거 그거였어요 롬앤 이름 까먹었다 블러 틴트인데 핑크 색깔이었어 모비씨인가 모비씨인가 와 언니 PHONE 널디라고 이 노래 좋던데 들어봄? 당연하지 PHONE 노랜데 뭐 뭐 뭐 약간 나 나 나 그런 바보야 막 이런건데 I could not hate you 요즘 최애 간식이요? 저 간식 잘 안 먹어요 저 밥 좋아해요 밥 밥 그냥 밥 그래서 저는 무조건 밥이랑 같이 먹는 것 같아요 밥이랑 먹는게 좋아 밥 국 밥 고기 이렇게 그래서 고기를 먹을 바엔 밥을 먹겠어 아니 아니 고기래 과자를 먹을 바엔 밥을 먹겠어 언니 옷 어디서요? 야 나 옷 진짜 이곳저곳에서 사 이게 옷을 옷을 너무 좋아하니까 막 여기저기서 보다가 사니까 뭔가 이렇게 한 개 딱 정해서 사진 않는데 빈티지샵도 진짜 좋아하고 이것도 빈티지샵이었어 그런 것들 자라도 진짜 자주 가고 그렇습니다 맨날 샐러드 먹을거 샐러드도 좋아 이쁜 사람들 다 한식 좋아한다고? 뭐야 목걸이 예쁘다고? 음 누가 좋아가지고 이거 이거 신발도 아 이거 보여줄 수가 없네 이거 신발도 안 보이나? 뉴발런스 아우 들어 이거 이것도 리너스가 주신 건데 진짜 몇 년째 신어가지고 하얀 운동화 회색 운동화 됐어 너무너무 고마워 옷 쇼핑하는 브이로그 재밌겠다 어? 그거 찍어봐야겠다 참 조금만 기다려 하얀 운동화 하얀 운동화 하얀 운동화 하얀 운동화 하얀 운동화 언니 바디로션 추천해 줄 수 있어요? 저는 그거 좋아하거든요 그 불리꺼? 불리꺼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진짜 사실 그냥 진짜 보습으로 바르기에는 무향이 좋은 것 같아요 무향 그래서 한율인가 한율? 한율 맞나? 엄마가 그거 쓰는데 내가 뺏어 쓰거든요? 근데 그거 좋아요 되게 보습감도 좋고 오래가고 향도 거의 없어 조금 있다 조금 있는 것 같아 누나 동네 앨범 나와서 노래 부른 거 봤어요? 뭐 봤어요? 저는 연극이 끝난 후에랑 기거치랑 또 뭐 있지? 그거 좋아해요 또 뭐 불렀지는 바운스도 좋아해요 바운스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하 이 카드 아 하 잘 또 하는 하 하 하 하 까지는 못하겠지? 그래도 오래 해야지 오래 아 맞다! 칵테일 사랑도 했었지 칵테일 사랑 맞아 마물쩍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이거 맞나? 맞지? 오늘 모자 썼더니 흰표머리처럼 됐어 맞지? 그치 오늘 눈화장이 진짜 해 갑자기 지혜 언니 왜 택해? 갑자기 지혜 언니 왜 택해? 지혜 언니 보고싶다 본지 얼마 안됐지만 향기로운 칵테일에 취해두고 한편의 시가 있는 오늘 언제 일어났어요? 저 7시 40분 지금 눈이 떠졌어요 약간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어 그 전날이나 전전날 좀 오래 자면 일찍 깨 맞아 사실 평소엔 일찍 안 일어나요 요즘 아침 먹나요? 요즘 아침 먹나요? 아침 안 먹는데 오늘은 배고파서 먹었어요 컵밥 응? 휴대폰 바꿨냐고요? 아니에요? 네 아마도 우린 가사 너무 좋더라 고마워 고마워 어 네 포인트다 저 볼살 빠졌다고요? 그리고요? 그리고요? 많이 먹을게요 근데 사실 불살이 빠진게 살이 빠진건 아니고 몸무게는 몸무게는 어릴때랑 진짜 똑같은데 거의 2인이 만나면 위험하겠다 안 보려고요 그래서 저번에 잠깐 봤을때도 거의 부시려고 그러던데 내 핸드폰을 꾹 지더라구 이렇게 이렇게 지더라구 아니 폰 기종 뭐에요? 에잇 플러스에요 아 당연히 얜이 안보진 못하고요 이인이가 사준 다음에 바꿀거냐고요? 아우 당연히 바꾸죠 부수면 뭐 사주겠지 뭐 그래서 아마 못 보실거에요 걔 아우 뭐 당연히 바꾸죠 근데 에잇 플러스만의 감성이 있는데 근데 에잇 플러스만의 감성이 있는데 약간 약간 안 안 뭐라고 해야될까? 안 아 모르겠다 톡이 언니가 커버한 곡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요? 음 음 음 난 피치스 좋아해 피치스 커버곡 예정 없어요? 어 커버곡 내일 올라와요 내일 모레인가? 앞머리 길러달라고? ожiu 오 오 오 ول Geb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